V V 귀엽게 V 귀여워요 네 V V V 맞아요 요새도 그렇게 V 하는 친구들 많더라구요 V 네 V 좋아요 내가 김용국이다 좋아요 항상 느껴왔던건데 제 음색이 남다르다라는걸 제가 스스로 느끼는것 같아요 그래서 음색깽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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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국 하게된 계기라기보다는 제가 앨범에 나오는 수록곡들 타이틀곡들 이런 장르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장르를 예전부터 하고싶어서 기회가 생겨서 하게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JBZ 멤버들 응원은 얘기로는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대요 영상을 찍어서요 그건 이따가 팬미팅 때 공개한다고 아 그래요? 네 저는 아직 못본 상태인가요? 못봤어요 아 그래요? 100% 리액션 보려고 안 보여줬대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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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